kcdc k100은 대한민국 최초의 100인승 민간 중형 여객기이다. 1990년대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나 중도의 계획이 크게 변경되었다. 취소되었다. 다시 부활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2013년 기준으로 다시 추진 중이다. 중형 항공기 개발 사업 또는 피닉스 프로젝트라고도 한다. 엑사시비 1993년 12월 14일 중형 항공기 개발 사업 심포지엄이 열렸다. 정부의 항공우주연구소,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대한항공, 한라중공업이 참석해 토론했다. 1994년 2월 7일 상공자원부는 1994년 하반기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인 kcdc를 구성, 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총 2790억 원을 투자해 50인승 마이너스 100인승 규모의 중형 항공기인 k100을 개발해 1998년에 시헌비행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항공우주연구소 중형 항공기 사업단장은 최동환 박사이다.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여 중형 항공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1994년 6월 상공자원부는 현대전공이 1993년 말 러시아 야코블레프로부터의 중형 항공기 기술 도입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중국과의 합작사업에 중복된다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현대그룹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1994년 6월 18일 한국의 중형 항공기 개발 사업의 미국의 보호인 맥도널 더글러스 로키드 유럽의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들의 고위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방문해 상공자원부 관리들을 면담하고 관련 기업들과 기술 제휴 협상을 하였다. 한국의 관련 기술을 판매하여 특허료를 받을 생각이다. 1994년 8월 정부는 삼성항공을 프로젝트의 주도업체로 선정했다. 1996년 6월 한중 합작 중형 여객기 개발 사업이 취소되었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상을 결렬하고 유럽 에어버스를 파트너로 정했으나 이것도 실패하자 순수 국산인 코맥 ARJ21 개발을 2002년에 승인했다. 1996년 현대전공은 러시아 야코블레프와 모스크바의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현대전공이 51%의 주식을 보유하여 판매를 주력하고 러시아 야코블레프는 생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1996년 베를린 에어쇼의 100인승 여객기인 현대아크 41을 전시하였다. yak-4eh라고도 부른다. 1997년 정부는 중국과의 프로젝트에 실패한 후 유럽 최대 여객기 제조회사인 에어사와 r70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협상이 중단되었다. 1997년 세계 최대의 중대형 여객기 판매사인 미국의 보잉이 100인승 여객기는 개발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철회했다. 2013년 정부는 제트엔진이 아닌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한 90인승 여객기를 개발하려 했는데 합작 파트너인 캐나다 본바디 여사가 취소를 했다. 당초 10억 달러씩 투자해 이 조원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